개 같은 날은 없다. 비룡소에서 편했습니다. 키싱 마이 라이프와 푸른 사다리 등의 작품을 써온 이옥수 작가의 신작입니다. 아버지와 형의 폭력을 참다 못해 강아지 찐코를 죽이는 강민, 그리고 거식증 증세로 치료를 받는 옆집 미나, 형제 남매의 깊은 갈등을 소재로 폭력으로 얼룩진 가족 내부의 잠재된 눈물을 독자들과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